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스누주가학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매직 개념성 지구과학 1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지구과학 1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본인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같이 열심히 달려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요.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한 거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 저희 페이지에 오시면 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지구과학원 연간 커리큘럼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강좌가 어느 시기쯤에 어떻게 제공이 되고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매직 개념 완성 강좌 고위 대상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본론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특징 총 62강 그런데 저 62강이라는 게 실제로 강의 리스트가 62개 있다. 이건 아니고요. 분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 12-1강 12-2강 이렇게 구분해 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총 강의 분량은 저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분량에 압도되지 마시고요. 다 필요하니까 저만큼의 설명을 이 안에 담아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5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이 현재 배우고 계신 교육과정이 2015개정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완벽하게 분석했고요. 현재 지구과학원은 총 6종류의 교과서가 시중에 있습니다. 그 6종 교과서의 모든 내용들을 빠삭하게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 안에 잘 담아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엇보다 스텝 1, 스텝 2 단계별 학습이 되도록 내용을 구분해 두었어요. 아시겠죠? 어 선생님 전 내신 대비를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아 스텝 1은 완전 기본이고요. 스텝 2까지 공부해 두시는 게 완벽에 가까운 내신 대비에 필요한 학습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스텝 1과 스텝 2의 세부적인 어떤 구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곁들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강좌가 수능 강좌이기도 하고요. 내신 대비 강좌이기도 하고 같이 겸하고 있어요. 수능은 수능이고 내신 대주는 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에는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가 지구과학 과목에서도 조금 상이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지만 최근에는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문제들을 쭉 살펴보거나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거나 또는 수능을 치를 때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 문제에서 어떤 제시되는 자료라든가 질문하는 형태라든가 어떤 문장 구성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사실상 내신과 수능에 대한 문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일단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많은 연구, 분석, 문제 개발 등등 하시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원 모의고사 또는 수능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문제들을 좀 재구성하고 변형해서 내신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는 굳이 다른 맥락으로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의 시점은. 게다가 교과서도 똑같아요. 교육과정 내용도 똑같아.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내신 강좌, 수능 강좌 모두 지금 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로 같이 기본 스텝 1, 스텝 2까지는 진행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교과서에 있는 탐구활동도 주요 탐구활동들은 잘 수록해 두었고요. 그리고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도 들어있어요. 해당 개념을 공부하고 이 개념이 적용되는 주요 기출 사례 등에 대해서 이 안에 대표형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문제들을 수록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념 강좌를 듣고 공부를 하실 때 아 배운 내용이 이건데 이 내용들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질문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운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과 훈련 그리고 때로는 개념 원리의 이해, 추론 등에 대해서 질문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이거 외우고 있냐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암기 요소가 문제에 이렇게 포함되는지도 같이 보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노트 같이 이거 세트 구성이에요. 세트 구성. 필기노트는 이제 뭐 여러분들 복습하고 정리하고 막판 최종 점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요약 정리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나온 김에 이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2024년인데 저기 2025학년도라고 돼 있는 건 이거 뭡니까? 2024년에 내신 대비하는 사람이면 2024학년도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이렇게 저 학년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에요. 2025학년도 수능이라는 건 2025년에 대학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선별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즉 2025학번을 선별하기 위한 시험을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 수능 대비 강좌는 곧 2024년에 진행되는 강좌이고 수능과 내신의 경계를 굳이 둘 필요가 없는 지금 시점에선 2025학년도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2024년에 내신 대비용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최신 버전의 가장 많은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담긴 그런 내용과 강의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 지구과학 1과목 물론 여타 선택과목이나 주요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력평가라는 시도교육청 중간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돼요. 재학생들이 치르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소위 학력평가라고 하는 건 2024년에 치러지는 시험은 2024학년도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타이틀이 또 붙습니다. 수능 학년도랑 재학생들이 치르는 교육청 모의고사의 학년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잠깐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2024년에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최신 버전의 저의 강좌는 2025학년도 매직 개념완성 강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내신 대비 필요한 것들 말씀드리면서 스탭별 구분이 어떻게 구분이 된 건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습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학습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신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건 학교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을 어설프게 듣고 제대로 안 듣고 와 이거 나 내신 그냥 다 맡고 싶은데 아 이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 수업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도라든가 또는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아 지금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더 학습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 등등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수업 내용으로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수업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게 내신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저의 수업이 1차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학교 수업이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프린트물이라든가 필기 내용이라든가 또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부교제가 있다면 그런 부교제의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진짜 많은 것들이 채워져요. 저것들을 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 다음 그렇지 현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이 일단 중요해요.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입문강좌 스텝 0으로 저희들이 명명을 해두었습니다. 자 지구각 1을 처음 시작할 땐 입문강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저 입문강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력하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편인데 진짜 꽤나 많은 비율이 잘 들으세요. 저거 안 듣고 바로 들이대잖아. 부작용이 은근히 많이 생겨요. 알겠지? 근데 그 부작용은 본인이 이거를 듣고 다시 했을 때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저걸 다시 해보기 전까지는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례를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저거 건너뛴 거야. 그리고 이제 스텝 1부터 매직 개념완성 강좌부터 수강을 해서 들은 거죠. 근데 어려워. 힘들어. 잘 안 들려. 중간중간에 뭔가 좀 걸림돌이 있어. 그럴 때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냥 내신은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한 해가 가고 이제 수험생이 됐어. 지구과학원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내신 대비할 때 조금 애를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내가 우리 교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오직 교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주님의 말씀대로 인문강좌부터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보면 와 작년에 그 하나하나 들었을 때 개념편 처음 들었을 때 그 조금 막혔던 부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뻥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한 사례들에 대한 글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그것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고3 때 지구과학을 공부했는데 그냥 뭐 바쁘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할 때 크게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롭지 않아서 그냥 뭐 스텝 1, 스텝 2 좀 띄엄띄엄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될 줄 알고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고1 때도 조금 지구과학을 어느 정도 고1과학 내용도 열심히 했었고 내신 대비도 좀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입문 건너뛰고 들이대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조금 애를 먹었고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큰 뜻을 품고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진짜 처음부터 채우자는 마음으로 입문 강자부터 듣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다릅니다 이런 걸 진짜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수강후기 이렇게 올라오는 걸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물론 진짜 100%의 모든 학생들에게 저게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 충분히 지구과학적 배경 지식이 잘 갖춰져 있고 다져져 있고 본인의 학습 습관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학습 습관이 잘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배경 지식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개념완성 강좌를 들으면서 스텝 1, 스텝 2 공부를 할 때 중간중간에 막히거나 모르는 용어나 또는 어설프게 알겠는 용어를 정확한 뜻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보충학습을 본인이 스스로 더 채우고 메꿔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넘어가도 돼요 하지만 꽤나 다수의 학생들이 저 강좌를 들었냐 안 들었냐 때문에 본격적인 개념학습을 할 때 상당한 어떤 수준 차이가 생기는 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아 선생님 이거 저는 이거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 메가스터디 저의 페이지 이쪽 메뉴에 학습자료실에 셀프체크리스트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틀리는 게 있다 들으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고 다 한다 그러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꽤나 많은 부분을 맞췄다 하더라도 이게 틀린 게 있잖아 그러면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듣고 정리하고 점검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다라고 저는 장담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자 입문강좌 필요하단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문강좌는 여러분들 저와의 호흡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과정이라니까 어? 어 그래 보다 보면 또 싹 스며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직 개념 완성 강좌 스텝 1, 스텝 2가 필요합니다 일단 스텝 1까지가 아주 미니몸하게 잡았을 때 필요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텝 1은 전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진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어? 그런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스텝 1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텝 2는 과거 수능 및 평가 업무의고사 또는 학력평가 문제에서 출제가 됐었던 출제 사례들 중 조금 난도가 높은 그런 주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풀 때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스텝 2로 내용을 구분해 두었어요 아시겠죠 어? 일단 구분해 놓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스텝 1을 할 때 스텝 2가 중간중간에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또는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껴들게 되면 스텝 1 수준의 어떤 개념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는 상태라면 스텝 2 수준의 조금 더 상위 개념에 대한 해석과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어떤 과정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음 대부분의 경우 음 그래서 스텝 1에 대한 공부가 어느정도 매끄럽게 이루어진 다음에 스텝 2를 하시는게 학습에 조금 더 매끄러움이 더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하여 저희들이 내용을 좀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스텝 2는요 옵션이고 선택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필수에요 필수 음 필수 내신 대비에 있어서도 아 물론 이건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뭐 80존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럼 스텝 1까지만 하셔도 되요 알겠지 여러분들의 목표치가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휴 저 기방하는거 제가 열심히 해서 어 어 좀 최고점수 좀 받고 싶습니다 어 제 친구 저랑 좀 라이벌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좀 이기고 싶습니다 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럴 땐 여기까지 가는게 맞단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학교 내신시험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어 각 학교의 학생들을 나름 변별력 있게 등급을 펼쳐줄 수 있는 시험 문제가 필요해요 오케이 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이 모두 다 다양한 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점수를 펼쳐 두기 위해선 꽤나 쉬운 난이도 음 쉬운 문제들도 필요하고 난이도 중수준의 문제도 필요하지만 꽤나 고난도 문제들도 때론 필요하긴 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굳이 몇 문제씩은 출제할 수 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것조차도 실수하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여기까지 공부하는게 그냥 최소한의 필요한 공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단 여기까지 하면 개념에 대해서는 어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빈틈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알겠지 학교 시험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기존에 출제됐었던 고난도 문제의 기출 사례보다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등등의 고난도 기출 사례보다 학교 시험 문제가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될 확률은 많지 않아요 어차피 교육과정의 어떤 범위라는게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상황 판단을 하고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가져져 있다면 조금 형태를 달리하고 다른 형태의 자료로 다른 방식으로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 풀 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필요한 건 또 뭐냐 기출분석도 필요하죠 학교 내신 대비 각 학교의 어떤 실제 내신 문제 기출 사례를 여기다 넣어놓은 건 아니에요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기출 주로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이 주로 매직 기출 분석 교재에 담겨 있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출 문제들을 조금씩 이제 기본으로 해서 재구성하고 변형하고 응용하고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 새롭게 완전히 창작하신 문제들도 시험지에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출 사례들을 가지고 개념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분히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그렇지 어떤 게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내신 대비에 있어서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지구과학은 내신 대비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하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니들 절대 다 못 맞아 이런 뉘앙스로 막 저희들한테 약간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좀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만 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과학 중점 학교라든가 또는 자사고라든가 과학 고등학교라든가 하여간 조금 더 뭔가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경우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럴 때는 여기에 유형별 자라면서 요게 이제 저희들 스텝 3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직 실전문제 요게 스텝 4로 구분됩니다 자 얘네들은 제가 필수라고 강요 드리고 싶진 않고요 유형별 자라분석 이제 2024년에 진행되는 유형별 자라분석은 이거는 4월에 개강될 예정이고요 2024년에 진행되는 즉 2025학년도 매직 실전문제 같은 경우는 6월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라면 유형별 자라분석이나 매직 실전문제를 같이 기왕 하는 거 저는 빡세게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같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단 선생님 이거 저기 개강 늦는데 저는 3월부터 그냥 이거 겨울방학 때 다 할 거고요 3월부터 저거 바로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아요 왜? 이게 2023년에 제작된 즉 2024학년도 버전의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 제작된 강의라고 해도 여러분들 보고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필요한 내용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당 내용 가지고 잘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뭐 유형별 자라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신학기가 개강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로 나오니까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라고 조금 어렵거나 헷갈릴만한 부분들 여기서 발췌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더 하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대비 벼락치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벼락치기를 해라 이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준비된 강좌가 이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대단원 별로 그리고 대단원의 중단원 내용별로 구분을 해서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요약 정리하고 개념 복습을 하고 그리고 각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풀어보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강좌가 바로 내신 대비 벼락치기 강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시험 직전에 이제 총정리용 강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틀이 벼락치기라고 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한 친구들 적어보고 진짜 벼락치기 초치기라 이런 의도의 강좌는 아니고요 오케이? 시험 직전에 총정리를 하기 위한 강좌 그리고 이제 내신 문제는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직접 써서 답을 쓰고 설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추가시켜서 제공해드릴 예정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드리면 일단 가장 필요한 건 입문 개념 기출 요거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정도 학습이 다 마무리된다라고 했을 땐 내신 대비에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스텝 1, 스텝 2 어떻게 공부할까요? 스텝 1을 먼저 다 끝낸 다음에 스텝 2 이어서 나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전체 6단원까지 지구과학원은 단원을 저희들이 구분해놨는데 1학기, 2학기 1년 동안에 걸쳐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다면 일단 겨울방학 때는 1학기 분량의 진도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하시면서 스텝 1, 스텝 2 기출, 개념 기출 같이 선행을 해주시고 여름방학 때는 이제 후반부 2학기 때 공부하게 될 3단원 분량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해주시고 학기 중에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한 번도 공부하고 반복 학습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1학기 동안 전 범위를 다 나가는 학교도 또 있어요 그치? 한 학기에 그냥 전체 과목을 끝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진도에 맞춰서 미리미리 공부해주시고 선행을 해주신 다음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듣고 그 내용들을 잘 따라가시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구과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쉽진 않긴 해 아무래도 주요 과목들 국어, 수학, 영어, 또 다른 탐구 등등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더 비중 있고 중요한 과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학습시간을 할당하는 게 맞긴 맞아요 오케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조금 더 힘내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나가요 중단원 별 추가 문제 있습니다 개념 강좌 대단원 별로 이제 문제만 확 나가 알겠지? 저 문제 꽤 많아요 저거까지 다 풀면 사실 진짜 스텝 1, 2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여러분들 모바일로도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점검을 할 수 있고 저 진단 프로그램 여러분들 OX 퀴즈도 있습니다만 저기에 주관식으로 직접 답을 입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기 요소 점검할 때 개념 확인할 때 적절하게 잘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공부하다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들 의문 사항들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잘 답변을 해드리니까 잘 활용해주시고 오지 지구과 카페 이 길을 밟아오신 수많은 선배님들이 또 이 안에 또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나 학습법 또는 멘탈관리 등등과 관련해서 일단 조언을 구하시면 이렇게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의 말씀 강의를 수강해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띄엄띄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 요거 나 고1 때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좀 아는 건데 알아도 다시 한 번 듣고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강의 한 번 들었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들으면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을 때 또 들으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야가 넓어져요 어? 처음에 안 들렸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요 깊이도 깊어지고 세 번째 들으면 다 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또 달라요 어?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빠른 배속으로 강의를 틀어놓고 어? 내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내용 좀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들을까?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은요 학교 시험법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 시즌에 그냥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딱 끝낸 다음에 학기가 시작되면 어?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 시험법이 맞게끔 다시 한 번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방학 시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원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 게 여유로운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워낙에 중요한 수학, 국어 등등 여러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쵸? 사실은 본인의 학습 상태 그리고 더 필요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과목을 더 우선적으로 학습 시간 안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학습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방학 때 전범위를 끝낼 수 있는 열정과 의욕이 있다면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기 적어놓은 대로 겨울방학 때는 1학기 진도 선행, 여름에는 2학기 진도 선행 이런 정도로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의 대단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1학기 진도는 대략 1단원부터 3단원까지 2학기 진도는 대략 4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설정될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학교마다 1학기의 전범위 또는 2학기의 전범위 이렇게 나가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 학교의 어떤 진도 상황 여러분들 선배님들에게 잘 한번 여쭤보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선행도 선행이고 학교 수업도 중요하고 그에 대한 어떤 복습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모두 필요한 강좌고요 스텝 1과 스텝 2를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일단 내신 대비에 있어서 스텝 1만 먼저 다 들으세요 그게 끝나면 스텝 1 복습을 하면서 스텝 2를 다음 단계로 이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1학기 진도 선행한다면 1단원 2단원 3단원 스텝 1만 먼저 끝내 그리고 1단원 2단원 3단원 스텝 1 복습하고 스텝 2 1단원 스텝 2 2단원 스텝 2 3단원 스텝 2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진행이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1단원 스텝 1을 들었는데 스텝 2 바로 들어보세요 들려 들었는데 들려 괜찮아 그럼 바로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스텝 2가 조금 부대끼고 조금 부담된다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스텝 1을 조금 더 반복 학습을 해서 개념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 듣는 게 훨씬 더 진행이 매끄러울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강의를 들어보고 선택하셔도 어떤 선택이든 나쁘지 않다 단 스텝 1까지만 하는 건 공부 대충 하는 거다 스텝 2까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기출 분석이랑 병행하시는 걸 적극 권장 드립니다 개념 강의 듣고 대표형 분석으로 연습해보고 복습한 다음에 바로 기출 분석 강의를 듣고 아 물론 먼저 문제 풀고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맞은 문제를 올바로 풀어서 맞은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과정과 순서 개념 적용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출 분석 역시 스텝 1,2 같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는 내신 대비를 할 때 점수가 잘 나왔어요 지구과학원이 그러면 이제 수능 선택해서 가는 거 좋을 듯 한데 난 내신 때 좀 했으니까 이거 좀 뭐 수능 준비는 조금 대충 해도 되지 않나 절대 안 돼요 절대 여기 적어놨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학력평가 문제가 있어요 그 수준과 고3 수험생들이 치르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라든가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고2 고3 대상 모의고사의 차이가 수준 차이가 꽤 있어요 그냥 난이도가 달라요 달라 알겠지 그래서 고2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한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을 정말 빈틈없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장담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꽤나 높은 확률로 아시겠죠 따라서 그게 곧 수능 고득점을 완전히 보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능 대비에 임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때 다시 한번 차근차근 내용들을 듣고 정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신 대비를 했고 수능 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다시 공부를 해봤더니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느꼈다 그동안에 내가 했던 공부는 진짜 거탈기였구나 라는 걸 느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는 고3 때 열심히 했습니다만 재수, N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본격적인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짜 빠짐없이 공부를 해보면 와 내가 그동안 진짜 공부 띄엄띄엄 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례가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차근차근 공부해서 한번 쫙 채워놓는 거 물론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수행해보면 진짜 많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과정이 한 번만 진행된 분들보다는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그런 학습을 한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훨씬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충 날로 먹겠다 이 생각만 안 하면 돼 제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정확하게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아주 조금만 해서 그냥 뭐 점수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거나 그런 학습 형태를 지향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정정당당하게 더 많은 시간 할애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 알고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랬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신 대비가 되었든 수능 대비가 되었든 여러분들 학습에 즐거움과 행복함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힘들거나 어렵거나 조금 이제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척 진정 프로는 힘들 때 웃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여러분들 자 그런 조금 더 이 학습하는 과정이 재밌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끝까지 함께 하는 거고요 저는 강의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강의에서 찾아 뵙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